Q. 에서 뒤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조금 더 집중해서 해줘야 하고요. 토스가 조금 낮았어요. 그대로 넘어왔어요. 다시 한 번 찬스 볼. 언더 토스! 으아 때렸는데요 성공? 하지만 2단 비그! 마지막 마무리가 안되네요. 하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살려내는 모습은 정말 프로베고 못지않은 그런 열정입니다. 이걸 또 가서 살려내요. 19번 서가운 선수인데요. 역시